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. 자,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었어요. 수능 중국어를 치른 친구들은 어떤 느낌이었나요? 사실 전반적인 난이도를 봤을 땐 기존의 기출, 그 어떤 시험보다도 쉬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. 절대적인 난이도에 있어서는 문제에 있는 단어나 업법 등의 요소들이 쉽게 출제가 된 편인데 우리 친구들 이때까지는 좀 난이도가 높은 기출 문제들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난이도가 다소 낮아진 문제에서 의외의 실수를 할 수도 있었겠다. 어, 선생님 저는요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요 하는 친구도 있고 생각보다 점수가 좀 못 나왔어요. 좀 더 잘 나올 줄 알았거든요.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. 후자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실수 왔을 거예요. 자, 그럼 지금 이제 앞으로 고3이 되어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요? 실제적으로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됐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전략까지도 같이 생각해 봐요. 자,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지요. 그림의 발음기호 중 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것은? 입니다. 성모와 운모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단어는 선택지 2번, my가 되겠죠. 2번, 밑줄 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? 밑줄 친 단어는요, show, g예요. 삼성과 일성이 조합된 휴대폰이란 의미의 단어죠.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. 자, 주어진 보기 중에서 삼성과 일성의 조합은 C, watch your guitar, D, lao, shi, 선생님입니다. 단어 어때요? 너무 쉽죠? 이 문제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죠. 삼성과 일성의 조합 C, D가 있는 선택지 5번이 정답입니다. 자, 3번,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? 인데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예요. 그런데 봤더니 단어가 어렵지 않았다. A를 보면요, 입은 옷이 참 예쁘군요예요. 예쁘다, 펴량. 자,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? 이 단어, 어려운 단어 절대 아닙니다. 자, 그 다음 D 보면은 워추이처장 티조치오라고 해요. 조치오라는 것은 축구죠. 그래서 티조치오 하면 축구를 하다가 되겠습니다. 축구라고 할 때 치오에 해당하는 것은 공을 의미해요. 그 단어는 요거죠. 그 한자는. 자, 그렇다면 같은 요소가 있는 다른 한자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것. 그러나 출제된 단어 자체를 보면 예쁘다, 수영하다, 주말, 축구와 같이 우리가 중국어 1단계에서 외웠던 단어들이 한정되어 나와 있습니다. 예전의 기출보다 훨씬 간단하고 쉬운 단어들로 출제됐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선생님이 저 잘 안 보였어요. 라고 했던 친구들 충분히 맞을 수 있었어요. 그러므로 옳은 것은 B, C가 들어있는 선택지 3번. 자, 그 다음 4번. 빈칸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인데요. 자, 보겠습니다. 1번의 취는 취하다, 가지다, 아니면 수령하다 이런 의미고요. 그 다음에 2번의 누는요. 글을 읽다, 아니면 공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읽고 3번의 따이 같은 경우는 가지다, 지니다, 휴대하다, 챙기다 의미가 있습니다. 아까 우리 그 휴대폰이 있었죠. 셔지, 따이 셔지라고 한다면 휴대폰을 지니다, 몸에 챙기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. 그 다음 4번, 랑은요. 요거는 시키다, 그쵸?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양보하다 이런 의미 있고요. 그 다음에 5번의 시에는 쓰다 입니다. 글씨를 쓰다, 글을 쓰다 라고 할 때 쓰다. 자, 그럼 주어진 첫 번째 단어가 있고 두 번째 단어,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두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. 수업을 하러 갈 때 니, 너는 부양왕라, 잊어버리지 마라, 모를? 땡, 주어예, 자, 주어예는 숙제죠. 숙제를 어떻게 하는 걸 잊지 마라? 물론 숙제를 하다 라고 할 때 시에 주어예 라고 하기도 합니다. 왜 우리 숙제 이렇게 펜으로 쓰잖아요. 그런데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? 주어, 티엔, 어제, 워, 나는 땡 합니다. 무엇을? 찍어 펑이요. 몇 명의 친구를, 몇 명의 친구를 땡 하여 취, 갔습니다. 어디에? 구공, 고궁에 왈라, 놀러 갔습니다. 라고 하네요. 자, 그러면 친구를 쓸 수 있나요? 네, 친구는 글이나 글씨가 아니죠.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목적으로 선택지 5번은 받을 수 없으므로 5번은 하면 안 된다. 자, 그렇다면 사물을 목적으로도 취할 수 있고 사람을 목적으로도 취할 수 있는 동사는 뭐냐? 선택지 3번입니다. 자, 따이라는 것은 뒤에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딘가에 가다 라고 할 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되겠죠. 그래서 어제 나는 몇 명의 친구를 데리고 고궁에 놀러 갔다.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. 4번의 정답은 선택지 3번.